자, 목숨 좀 구해볼까요? 자, 목숨 좀 구해볼까요? 자, 목숨 좀 구해볼까요?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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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목표 1-1. ㄷㄷ 뜨거운 거였지만 드디어 히힛 힝힝힝 내 땅에서 사라져라 내 땅에서 사라져라 내 땅에서 사라져라 사라져라 하자 하자 랩 뭐야 암! 히힛 적당한 적도로 적당한 적도로 적당한 적도로 적당할 수 있겠군요 스토리바라 이 시각의 선을 꺾인다 흑생을 선택해라 ㄷㄷ 히힛 3.2라운드 이 탑은 내 차지다. 탑을 모두 차지했다. 이제 까마귀 군주는 고통을 느끼리라. 이리와, 이 탑은 내 차지다. 이 탑은 내 차지다. 이 탑은 내 차지다. 이 탑은 이 탑은 나의 탑이 끝까지 이뤘지않아.. 아 계획대로 분 아 아 에 위 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이번엔 어디로 가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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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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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킬을 수 없을 곳에 공격받아볼 수 없으면 더 공격받아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아, 영웅들이여. 내 복수의 씨앗이 자라날 시간이 임박했다. 과연 어느 쪽이 씨앗을 먼저 수집할 수 있겠느냐? 아, 영웅들이여. 내 복수의 씨앗이 자라맞지. 저것들을 모으거라. 상대가 먼저 이어지는 듯. 참으로야 속할 것이야. 아, 영웅들이여. 내 복수의 씨앗이 자라맞지. 우리의 씨앗이 자라맞지. 우선이 지켜라. 도망간다! ㄷㄷ 히힛 ㄷㄷ ㄷㄷ 1점 1점! 혹은 공간에 적립한 경우는 적극적인 상태력이 안 되는 것, 아십시오. 자, 혹은 공간에 적립한 것만으로 이미 적립한 사이밍에 적립하여, 비밀과 색깔의 적도 있는 것만으로 화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에 적립한 격노래. 그곳에 적립한 격노래. 이번엔 적립한 격노래. 용암의 적립한 격노래. 자, 이런itten 적립한 격노래. 적립한 격노래. 적립한 격노래. ㄷㄷ 다 없애버려라! 히힛 적들을 처치해라! 적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아니! 너는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의 공포이자 내 아이들이 쓰러졌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길 바란다. 너희들의 공포이자 내 아이들이 쓰러졌다. 적립에 심지어 죽었으면 안 해 잠시 반려culos. 적립에 사꺼에 난 안 했다. 적들는 이런 희생들에 전척이 없어졌다. 적들이 희생들에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들의 공포의 부 lake가 없어지는 것이다! 적들의 공포가 져해 안 되겠다고 하네요. 적들이 시들었다. 이곳은 전자발에서 전자발자에 담아서 안으로 발견을 받았다. 이곳은 전자발자에 담아서 전자발자에 담아서 안으로 발견을 받았다. 이제는 전자발자에 담아둔다. 이곳은 전쟁을 찾아냈습니다. 1-2-3-3-1 흐흐흐! 재밌겠는데! 어이! 친구들여! 내가 돌아왔다! 20. 아... 자연의 외대함이란. 저 씨앗을 어서 모아오너라. 아... 자연의 외대함이랍니다. 수집할 준비를 해라 수집할 준비를 해라 하하하하! 잘했어! 내 공포들의 힘을 만기켜라! 작성을 선지치! 다시 살아나! 인물을 원수하거라! 내 아이들! 걸음이... 승리! 최고의 플레이어! 엘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엘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엘룬이시여, 우리에게 힘을 주소소. 엘룬의 목소리가 됐다. bumper 파iens 으아악 멜련로 전장 초기화가 진행 중입니다. 아하, 니놈이로군. 참 운이 없기도 하지. 어서 움직이자. 서로를 증오할 시간은 나중에도 있으니. 남은 시간 10초. 5, 4, 3, 2, 1. 3, 4, 2, 1. 으드 2, 2. 아스테로 다운로드 아스테로 다운로드 아스테로 다운로드 거vs ㄷㄷ ㄷㄷ 마이히도. 툭툭툭툭툭 예전벨을 지켜낸다 선발 쿠링 14-15 fou tout 침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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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